나도 한번 안영웅 이번엔 오른발로 전환 패스 라마스 쪽 수비가 머리로 끊습니다 정태우 측면으로 연결 라마스 강민규 선수가 마크를 하고 있고요 후방으로 내려줍니다 정태우 오른쪽 측면으로 라마스 앞쪽에 김재현 선수가 있고요 일단 중앙을 선택했는데요 수비가 머리로 끊습니다 정동욱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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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전진 패스 연결 하프라인 부근 짧게 잘 져졌어요 이영준 아 그건 패스예요 뒷공간 들어갑니다 들어갑니다 박스 안초 슈트 고을 이승우 이승우 선수가 K리그에서 드디어 첫 번째 공격 포인트를 기억합니다 아 정말 완벽한 골이 들어갔습니다 네 이영준과 이승우 이 두 명의 젊은 선수들이 만들어낸 멋진 동점 골이었습니다 이영준 선수의 아주 젊은 컨트롤부터 시작된 공격이었는데요 아 정말 수원 팬들이 정말 즐거워할 수 있는 골이 들어갔습니다 네 스페인과 벨기에 포르투가를 거쳐서 이제 우리 K리그에 처음으로 반을 내딛게 된 이승우 선수인데요 이 골은 이승우 선수에게도 그리고 수원 FC에게도 K리그 팬분들에게도 굉장히 의미가 있는 골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아 그렇죠 다시 보시겠습니다 여기서 이 드리블과 컨트롤이 아주 좋았고요 네 공간 패스까지 완벽했습니다 아 이승우 선수가 강각적인 슈팅이에요 저 코스에 밀리면서 저렇게 발을 갖다 대는 동작이 쉽지 않은 동작인데 이승우 선수가 아주 강각적인 슈팅을 때려주면서 골키퍼가 손을 쓸 수 없는 슈팅이었어요 네 정말 강각적인 슈팅 이승우 선수의 장점을 보여주는 슈팅이었습니다 네 아 물끄러미 바라보고 있었던 김도균 감독도 지금 박수를 보내면서 상당히 좋아하고 있습니다 오늘 경기가 지금 전반에 벌써 두 골이 터지고 있고요 아 어차피 우승은 이승우 어 우 2가 되겠군요 네 그러니까 수원FC 팬들은 앞서서도 저희가 잠시 언급해드렸습니다만 파이널A 진출을 지난 시즌 창단을 최초로 했었고 뭔가 이제 지난 시즌의 성적을 뛰어넘는 부분을 팬들 입장에서 많이 기대를 하겠고요 자 이승우 선수 이제 인터뷰 준비가 된 것 같습니다 자 이승우 선수 오늘 승리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 거친 숨을 몰아 쉬고 계시는데요 어 오늘 승리 소감 한번 들려주세요 어 일단 어 좋은 상대를 어 저희가 잘 준비해서 어 모든 팀원들이 하나가 되어서 어 너무 열심히 뛰어줘서 이긴 것 같아서 너무 기쁘고 또 첫 홈경기였는데 이 많은 팬분들이 와주셔서 저희가 어 마지막까지 힘을 냈던 것 같아서 어 너무 감사드리고 어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이겨서 저희 그 정조모 해설위원이 슈팅 타이밍에 대해서도 굉장히 큰 칭찬을 해줬고요 그 득점 장면을 조금 어 세밀하게 설명을 해주실 수가 있을까요 어 워낙 패스가 좋아서 어 마무리 해야겠다는 생각으로 들어갔고 어 컨트롤이 조금 어 앞으로 되지 않아서 최대한 빠른 타이밍에 잘 때리려 했던 게 또 운이 좋게 잘 들어갔던 것 같아요 네 그 빠른 타이밍에 슈팅을 이어갈 수 있었던 것이 저는 이승우 선수의 강점인 그런 이승우 선수만의 어느 감각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좋은 감각을 계속 이어가려고 노력하고 있고 어 저희 어 저도 그렇고 모든 팀원들이 어 열심히 하고 있으니깐 어 저뿐만 아니라 모든 수원FC 응원해 주셨으면 좋겠고 어 저희가 더 높은 곳까지 갈 수 있도록 잘 준비하겠습니다 이승우 선수 K리그에 와서 오늘 이제 첫 번째 공격 포인트를 득점으로 기록을 했습니다 이 부분 다시 한번 축하드리겠고 어 사실 이제 많은 분들이 이승우 선수 이제 기대를 하고 있잖아요 네 어 기대가 좀 부담으로 느껴지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올 시즌에 팀의 목표 말고 개인적인 목표에 대해서 어 홈팬들에게 한번 말씀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 일단 어 저희 수원 홈에서 하는 경기는 최대한 많이 이기고 싶고 어 제 개인적으로 앞으로도 홈에서 하는 만큼은 항상 많은 공격 포인트를 올려서 어 모든 수원시 팬분들께서 어 행복했으면 좋겠고 그 행복이 저희의 모두 행복인 것 같아요 네 아 이승우 선수 어 앞으로도 그러면은 그 불안일춤 많이 볼 수 있는 건가요? 많이 넣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승리와 득점 축하드리고요 앞으로도 오늘처럼 멋진 경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인터뷰 대단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이승우 선수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네 올 시즌의 저 춤을 몇 번이나 볼 수 있을지 한번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일단 이승우 선수의 K리그에서의 커리어는 오늘로써 또 어 진짜 시작을 맞이했다고 봐야 될 것 같아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